한국 문화예술위원회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11월 19일 오후 2시 비대면 형태로 제3차 아트앤테크 미덥데이를 개최합니다. 이번 아트앤테크 미덥데이에서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티스트 김혜인 작가의 인체를 인터페이스로 활용한 예술의 표현 방법을 주제로 작가의 작업을 통해 아날로그 창작 방식에 익숙한 예술가들이 자기 생각과 언어를 어떻게 디지털 기술과 연결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김혜인 작가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활용한 반복을 통해 문양을 만들고 움직임을 연구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적 예술 창작의 관계를 넘나들며 관객과 타인의 신체 내외부 데이터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영상과 설치 작업으로 주목을 받는 미디어 아티스트입니다. 이번 강연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 웨비나로 실시간 생중계되며 줌 질문창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을 할 수 있어 실제 강연자와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과 비슷한 생생한 현장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